자막제공자 깔끔한 도끼가 있으면 감타월 알도끼도 믿죠 남자친구에 리피의 오른쪽 귀는 추운 며칠 찼어요 친구들은 언제 잘할게요 나도 두 귀가 모두 조금 우리 애키리는 분명히 들을 눈물을 감아두기도 했어요. 대구는 지금 웃었어요. 다른 친구들도 깔깔게 해야 대구에게도 웃는답니다. 애키리는 생각했어요. 어쩌면 우리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애키리는 돌아오는 길에 의사 선생님이 말을 못 보기 생각해 주었어요. 할아버지 리는 보드랍고 할머니 리는 동그랗지요. 애키리는... 대구마토끼의 하나가 반납해서 미쳤어요. 야 애키리아보다... 애키리는 하나님과 정말 재미있었답니다. 그래서 모두들 빨리 헷갈리 루즈의 여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산과 하늘을 다가가는 새들이 보였죠. 차 속으로만 바라보고 있던 여행을 운동장으로 나갔어요. 안녕? 나도 철수라고 해. 넌 오늘 새로운 여행이지? 반가워. 우리 친하게..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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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동그랗지 역시 너 내 소중한 친구야. 고마워.